안녕하세요. 마이린TV의 에디입니다. 저는 사연입니다. 저는 선우입니다. 저는 재민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들과 함께 딱지 배틀을 할건데 혼합복식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한 팀이고요. 두 팀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재민님과 선우님입니다. 이 둘이 시민팀, 그리고 마이린TV의 나본, 서연님과 마이린 이렇게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딱지는 두 가지 딱지를 할건데 하나는 레전드웨어로 상복전 딱지이고요. 하나는 포켓몬 멀티시련 2탄 딱지입니다. 오, 네. 처음으로 이런 혼합복식 배틀이라 정말 긴장되는데요. 아, 과연 신인과 마이린TV 나와본 팀,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오, 네. 그럼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와 남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딱지를 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자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님 하시죠. 아, 네. 세게 쳤는데? 세게 쳤습니다. 다음은요. 오, 진영. 아, 진영. 안돼. 뭐 못 하겠죠? 휘평 아, 띵.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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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님 보죠 손님? 하세요 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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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님 첫 번째부터 딱지 하나를 손쉽게 따시네요 아 못 봐 아 못 봐 아 소영님들만 뒷말이 걸리네요 아 네 못 봐 오우 오우 네 제가 쳐볼게 하였습니다 에잇 아 제가 이쪽으로 아 앞면? 앞면? 전선님 앞면은 못 따져 아 못 따지 오우 손님 네 앞면이네요 아 이게 뒷면이었으면 딱지 아 아 아 아 아 뒷면 뒷면 뒤 paso 오우 짱합니다 준비 돌 oc 손님 번 , 여기서 뒷편 과 아 이거 기다리게 생겼는데요 had 언니 이 두딱지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췄어요 이게 지가르드 50%품이에요 지가르드 50% 안면? 안면? 이거 안면도 되겠다 어? 틀렸다 어떻게 됐어? 딘빵 뽑아라 험빵 험빵 적어요 험빵 이게 공적력이 약간 쓴것같아요 지가르드 50%품 예에에에 3 대 0 좋고요 진짜 짧은 공적임 제가 쳤는데 들리면은 아하 이거 이거 가스 시키는 사람 어 이거 공적력 쓰니 네 짱이가 짱장이가 쓰니깐 아하하하 안면ison 이건 날수 있을거같아요 근데 이것도 공적력이 상당히 세요 이거 반우입니다 오! 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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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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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요! 아, 이거! 아, 솔직히! 못 따왔습니다. 아, 방해를 하세요, 갖고 때린데! 아, 방해인가요? 네! 아, 그런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뛰면, 뛰면 나이스! 360 drawings로 돌아옵니다. ắng으로 돌아옵니다. 다 armour이 또렷한 말은요. months ago 빨리 좋아하세요! 뭐야? 레코드네요, 레코드나. 넓 states, 끝났다면 공격력이 없어서... 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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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면이 잘되면 5대0 어? 이거 약간 살짝 들리는걸 보면은 앞면에서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앞면 소연님 앞면에서 쏴 주시길 바라며 아 이걸 어떻게 가운데 제가 사줬는데 들렸어요 제가 사줬는데 들리냐면 어? 에이 제민님! 제민님 제민님! 못하세요 못하세요! 아 뒤면 좋습니다! 아 안돼! 아잇 아깝다 아이씨 아쿠아 아쿠아 아쿠아가 뭐지? 아쿠아 아깝다는데 아쿠아로 변했어 지대요 예 왜 연습해요 연습 아닌데요 연습이 아닌데요 연습이 아닌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 뿐입니다 아쿠아 여기서 따라줘 조용히 하세요 아쿠아 아쿠아 괜찮아요 뒷면에 나와도 무적인데? 뒷면에 나와도 바꿔도 되나? 체인지 있나요? 없습니다 관우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만 어? 가능성이 보이네요 여기요 관우가 병기에요 체중병기 이때 뭐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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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아멘